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내가 너희를 가르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해나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합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문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단순히 갑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나는 가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게시하실 때 그 게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이 내게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칠기 때문이라네. 순종의 훈련에 의하여 나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는 나는 실제로 참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365일 성경 안에서 무언가를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당장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마이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의 예는 순종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종을 통하여 아멘 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